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와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항상 남겨두었는데요. 어떤 걸까요? 맞아요. 현금을 항상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야 되는 자리는 맞긴 한데 크게 비중을 들어가지 않고 적은 비중으로서 현금을 항상 남겨두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항상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정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는 현금을 한 3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집중적으로 매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비중을 키워서 매매를 들어가고 있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불안하고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래 여유롭게 보자 급할 필요 없다라는 마인드로 항상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유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여유롭게 내 현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지 공포스러운데 사야 되는 걸 알지만 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원칙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댓글로나 유튜브 이런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껄껄껄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면 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주식의 원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내가 내 돈 몇 천만 원 몇 억 들어간다라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매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으로서 저는 현금을 항상 30% 이상 좀 여유롭게 남겨두고 진짜 제 돈 제가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매매 이 과정들을 현금은 몇 퍼센트 주식은 몇 퍼센트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얼마나 남았습니다. 월별 수익률 결산 이번 연도 이렇게 매매했더니 이번 달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 속에서 항상 현금이 몇 퍼센트다라는 내용을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현금을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요. 첫 번째는 지금 체력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비 병력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 뭐 옛날 상국지나 이런 데 보면은 그때는 쪽수가 많은 애들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진짜 전멸, 전멸된 상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병력을 남겨둔 그러한 병력이 나중에 이기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치열한 전투 후에 와 이거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저기 뭐 저 영화 같은데 뭐 필이나 이렇게 푹 불면은 갑자기 말 타고 오는 기마병들이 확 온다든지 아니면 진짜 수백백한 또 남은 예비 병력들이 온다든지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영화 장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에 그러한 예비 병력, 기마병들이 타고 있는 이 예비 병력이 이 현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금도 한 가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유와 관망일 때는 매수하지 않고 절대 그 외에는 안 산다라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특히나 상승장일 때 불타기 안 하고요. 애매할 때 그때 매수 안 하고요. 공포스러울 때, 하락할 때, 시장이 부정풀이 연속이 될 때 유튜브 댓글 악플이 정말 많이 달릴 때 그때 조금씩 매수 들어가기도 하고 공포탐욕 지수가 공포구간, 극도 공포구간일 때 매수하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상승장, 탐욕구간, 극도 탐욕구간 온다라고 보면은 이러한 확률이 생각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 못 샀던 이 내용들 하락장 시장이 빠지면 매수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꾹꾹 참으셨다가 진짜 하락장, 공포장 오면은 그때는 도망갈 때가 아니라 싸게, 아 이때 사야지 상승장 잘 참아왔으니까 싸졌으니까 이때 신나게 사야지 라는 개념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면 다음 공포장, 다음 기회가 오시더라도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체력과 여유로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면은 현금을 10% 미만으로 다 쓰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15% 이상은 현금을 남겨두면서 시장을 참여하고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어떻게 시장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8월 미국 금리 결정 나고요. 20일 날 일본 금리 결정 나고요. 영국 금리 결정 나고요. 그 뒤로 9월 말에는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 또 전반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신고가 내려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남겨두면서 그렇다고 주식을 다 뺀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물이 뜨거운지 찬물인지 발 정도는 담가 두시면서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는 게 현명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율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